안녕하세요 구미혜원당 입니다 자 오늘은 연예인 사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공유 결혼할 수 있을까 다들 궁금해 하시죠 오래된 노총각인데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사주로 점을 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공유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미생에 나는 공유 타고난 사주에서 목이 많게 태어났습니다 나무인 목의 기운을 많이 타고 나서 예전부터 좀 성격으로 치면 곧고 바르고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든든하게 나 있는 큰 나무라서 뭘 해도 좀 대수성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주를 타고났는데요 그 기저에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예전부터 업으로 크게 불리던 기왓집 짓고 살았던 잘 살았던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공유 태어났을 때부터 복을 타고났다 저는 이렇게 보구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잘 가꿔서 크게 해놨던 집안이기 때문에 웬만한 손부가 들어오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 자체도 눈이 굉장히 높고 집에서도 웬만한 사람으로는 눈에 차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들어오고자 한다면 여자가 나랏밥을 먹는 그런 손부를 원합니다 국회의원이나 국방부 장관처럼 이렇게 권위가 높은 직위에 있는 손부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본인에게는 그런 손부를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또 그렇다는 이유가 하나 있구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아주 큰 나무이다 보니까 큰 나무에는 그늘이 많죠 그 그늘에 들어와서 쉬고자 하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게 되고 하더라도 한 사람만 만나기 어려워요 한 사람 만나면 그 끝에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졌기 때문에 한 여자만 지극히 사랑하면서 살기에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시는 일 자체에서도 큰 나무이다 보니까 배역 자체도 크게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화가 들어와도 주연급으로 들어오고 배역을 맡게 돼도 전부 주연급으로 해서 크게 크게 아주 신인 때부터 작은 역할보다는 큰 역할을 물어올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본인은 지금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취미도 너무 많고 하고자 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상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하기보다는 아직은 내가 생각하는 내 꿈에 대해서 아직도 약간 소년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꿈이 뭘까 아직도 그런 걸 고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에 아직도 욕심이 있고 조금 더 나아가고자 하고 그렇다 보니 사랑은 좀 뒷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혼은 자연스레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유씨가 결혼하기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결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녀인데요 선녀가 알려드릴게요 공유 오빠야가 결혼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오빠야 눈이 너무 높다 어떻게 두 손 안에 다 가지고 있으려고 하노 누가 그 비를 다 맞춰줄 수 있노 못한다 결혼 못한다 그러면 눈이 너무 높다 욕심이 너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주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여자가 필요하지가 않은데 결혼하고 싶지가 않은데 무슨 결혼이야 결혼에 관심도 없고 할 마음도 없다 나는 지금 내가 너무 좋은데 욜로족이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 없다 집에서도 많이 원하지를 않아 그렇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결혼운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일에 대한 욕심이 더 생기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 앞으로도 승승장구합니다 상을 타도 열댓개는 더 타고 크게 크게 더 길게 가시고 싶어 해서 지금은 여자에 대한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유 결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회원당인 제 제자가 보기에는 공유씨가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고 하시는 일에 욕심이 더 많기 때문에 하시는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이제 차츰차츰 이런 이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성운은 계속 들어옵니다 만나고자 하는 연애운이나 이런 건 계속 들어와도 본인이 쳐내는 격이니까 하시는 일에 좀 더 집중하시고 운기가 들어왔을 때 또 만나도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